대상 구격시장 초반에서 다윤 다혜가 주시면 안돼요? 다혜가 주시면 안돼요? 다혜 형 나오세요 다혜 형 누가 읽어야 돼요? 다혜 나오세요 괜찮아 괜찮아 너 때문에 다윤이랑 탈퇴 많이 됐대 이 사람은 다혜를 멘붕에 빠는디 불막창과 뼈쯤에 욕을 풍력해서 불막창과 뼈쯤에 욕을 풍력해서 불막창과 뼈쯤에 욕을 풍력해서 불막창하는 노력이 가장하게 상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승까지 주세요 악수하시고 불막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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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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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린이 뭐 예린이 아니 정말 너무 뻔하잖아 자 다른 사람은요 막말상입니다 우리 그룹 멤버 안에 가장 막말을 세개 하신 분들은 알거에요 자기가 먼저 받을 사람을 얘기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구 베리구세 다행 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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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디스 할게없어 그냥 쏘 빼 그냥 쏘 빼 그냥 쏘 빼 내 살을 뺄 생각도 없네 컴백할 생각도 없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세요? 위 사람은 본인도 결코 잡지 않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도, 본인도 소 빅하면서 다이어스 중인 가은에게 소 빅 리스트리를 날리며 시청자들에게 비구승을 전했고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자, 빅 리스트리를 시작한 일동, 다혜! 잘했어, 다혜 잘했어 감사합니다 상속은 작긴 한데 한번 뜯어봐요 사실 뭐, 워낙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막말이 없었으면 안 됐어요 사실 희생을 했죠, 여러분들이 다혜 뭐해요, 옷 선물? 네, 마스크 같아요 입 막으라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